천태종이 대북지원과 환경, 생명, 인권분야 활동을 위해 설립한 NGO단체 나누며하나되기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.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는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일선 현장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헌신하는 등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실적을 인정받아 해당상을 받았습니다. 나누며하나되기는 그간 다문화가정과 북한이탈주민 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을 펼쳐왔고, 코로나19 이후엔 방역물품을 총 80회에 걸쳐 300여 취약단체에 지원하는 등 소외된 이웃을 위해 힘써왔습니다. 대외활동에도 매진해 남북불교통일불사의 일환으로 개성영통사보건불사, 개성문화유적지성지술래사업을 펼치는 등 남북교류와 화합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. 나누며하나되기 정책실장 문법스님은 창립 20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 수상하게 돼 영광이라며, 앞으로도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. 나누며하나되기는 재작년 대원상 장려상에 이어 작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재해구호협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복지활동에 헌신한 공로를 꾸준히 인정받고 있습니다. 원하는 백합의회 원하는 백합의회 조회 사회복지하는 백합의회 한범의 혁신